출산 준비 어떡하지? 너무 힘들다. 네, 은평구가 임신, 출산으로 힘드신 부모님들을 위해 예비맘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7월 17일과 23일 2회에 걸쳐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산모아 신생아 케어법, 모유수유법, 무득형 만들기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신청은 7월 13일까지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은평구 임산, 출산 부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